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2 학생들,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제대로 해석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친조카, 지금 예비고2고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마 제 조카 김세종 보고 있지? 자,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싶냐면 학생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어 단어만 많이 알면 해석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오해입니다. 영어는요, 꼭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똑같아요. 일단 단어 수거는 외우는 건 맞는데 외워야죠, 당연히.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에요.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뭐냐면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익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고1과 고2의 차이점, 일단 문장 길이가 길어져요. 제가 조금 좀 센 걸 하나 말씀드릴게. 고3 문제 있죠. 고3, 그러니까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보통 한 문장이 몇 줄 정도 길일 것 같아요. 평균 3줄입니다. 뭐냐면 문장, 문장, 문장이 거의 3줄 정도씩 구성되어 있거든요. 2.5줄에서 3줄인데요.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학생들이 단어만 남기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어는 알겠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 읽어도 읽어도 문장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물론 I love you 나오긴 해요. 그런데 3줄, 4줄, 5줄 넘어가면 단어만 기억나고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기 학생들, 지금 겨울방학이 해석 잡기 딱 좋을 때예요. 막상 고3이 되고 나면 전과목 공부를 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 시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기 학생들, 정확한 해석 공부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딱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한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후치 수식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요. 자, 우리말은요. 꾸며주는 말을 꼭 앞에 써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소년, 아름다운 소녀, 비싼 책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꾸밀 때 꾸며주는 말은 앞에 쓰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있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서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단어하겠습니다. 저랑 딱 10분 동안 들으시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단어 수거 외우고 익히면 되겠구나. 느끼실 거예요. 자, 영어의 후치 수식. 기본적으로 딱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는 거 이거 오늘 당장 외울 수도 있고요. 오늘부터 당장 채화하는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풍사는 아셔야 돼요. 명사라는 게 있어요. 자,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걸 이제 명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뭐냐.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마시오. 가로 열고 닫으면 됩니다.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꾸미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 나오면 기본적으로 모모하는 모모할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모모하기 위에서 있긴 한데 오늘 예외는 안 할게요. 명사 다음에 투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고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에요. 그럼 세 번째 명사 다음에 형용사 고민도 하지 마시오. 무조건 후치야.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오지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무조건 후치 수식이라는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무슨 어려움을 외우지 마세요.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량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는 명사 뒤에 뭐가 나왔는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 어려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온다던가 명사 다음에 WH예요. 뭐냐면 후가 나온다던가 훈이 나온다던가 위치가 나온다던가 웬이 나온다던가 웨이 자 다시 한 번 제가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물론 내시 공부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해석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명사 다음에 됐 공통점은 뭐죠? 다 WH죠. 명사 뒤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로 열고 닫는데 이건 닫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서 닫느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다시 대시나 위치 부분에 동사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올 때 그 앞에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마침표에서 닫으시면 끝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려운 말 외우지 마세요. 무슨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있는 명사 동사는 뒤에 있는 동사 가로 닫는 건 똑같아요. 동사죠.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으면 됩니다. 딱 다섯 개 공식밖에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다시 한 번 명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아 전사에 가로 열고 명사에 닫으면 되는구나. 명사 다음에 투 동사 원형 나오면 투에 가로 열고 닫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 명사 뒤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오면 이건 후치 수식이구나.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무슨 동격이냐 관계대명사냐 이런 거 외우지 마.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데 참으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후치 수식이에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으면 된다. 마지막 목적도 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명사 동사면 가로 열고 닫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닫기만 하면 된다. 그럼 제가 짧은 예시 문장 몇 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쉬운 걸로 좀 연습한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하겠습니다. 사람들 그럼 습관적으로 전치사의 가로 열고 명사인 닫으셔야 돼요. 그럼 꿈 있는 말에 불과해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근명하다. 2번 나는 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명사지. 명사 다음에 투 동사 운영이면 후치 수식. 나는 투는 해석하지 않고요. 읽을 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3번 자동차가 뭐지? 명사 어벨러블은 이용 가능한 형용사예요. 그럼 명사 뒤에 형용사는 무조건 후치 수식입니다. 이용 가능한 차 뭐를 위해? 렌트를 위해 전사 명사는 가로 받았는데 렌트를 위해 이용 가능한 차가 전부 다 참 어렵지 푹업은 예약하답니다. 예약 되었습니다. 4번 명사죠. ING 명사 다음에 형용사 명사 ING 무조건 후치 수식. 소년 자 동사 앞에 닫으면 돼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이 다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이 내 아들이다. 5번 책 어? 명사 밑에는 뭐지? 과거 분사죠. 명사 뒤에 피피는 후치 수식이에요. 책인데 쓰여진 토머스 가로 받자. 왜? 명사 동사 앞에 다듬는데 동사 앞에 다듬는데 자 토머스에 의해 쓰여진 그 책은 팔린다? 많이 팔린다. 많이 팔린다. 6번 경찰이 잡았습니다. 소년을 어? 명사 다음에 됐나왔네요. 가로 엽시다. 그럼 후치 수식 해석 안 합니다. 훔쳤대요. 첫 번째 동사 아 두 번째 동사 없죠? 그럼 마치 앞에 다듬는데요. 그 자동차를 훔쳤던 소년을 잡았습니다. 7번 자동차 관계대명사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뒤에 WH 가로 엽시다. 해석하지 않고 후치 수식 얘가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다듬는데 주차장에 있는 그 자동차가 내 것이다. 마지막 8번 줄리는 줄리는 여자아이다. 무슨 목적교 관계대명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사 아이마임이 많이 표현한 대명사예요. 대명사 명사 친구입니다.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 줄리는 여자예요. 어느 여자의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이다. 제가 좀 짧은 걸로 연습을 했는데 후치 수식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딱 5개예요. 다시 한 번 명사 다음에 전체사 명사 나올 때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 나올 때 투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올 때 그 다음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다듬는데요. 마지막 명사 명사 동사 무슨 목적교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아 두 번째 명사에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럼 제가 우리 지금 예비고인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나왔던 지문으로 한 번 해석해 볼게요. 수능 지문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어 수건 꼭 암기하시고 봅시다. 지위 전사 나오면 가로 열고 무조건 명사에 닫으세요. 자 전치사는 명사에 닫는 게 기본입니다. 현재 사회에서의 지위는 자 레얼리는 거의 모모하지 않다야 디펜드온이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의 지위라고 하는 게 거의 어디에 의지하지 않아 의존하지 않아 변치 않은 정체성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현재 사회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이게 뭐죠? 명사예요. 자 퀴즈 한 번 해볼까?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쓰게요. 한 개밖에 안 씁니다. 아까 분명히 얘가 동사였죠. 핸디디는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데 한 문장엔 동사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분명히 디펜즈온이 동사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 분사예요. 명사 뒤에 과거 분사는 후치 수식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건한 단어 수건을 외우셔야 됩니다. 핸드다운이 물려주다예요. 그럼 과거 분사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뭐 전해지는 물려받는 이런 뜻이에요. 뭐를 통해서 자 그 세대를 통해 여러 세대를 통해 세대를 통해서 전수된 또는 물려진 변하지 않은 정체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번 다시요. 현재 사회에서의 지위라고 하는 건 거의 변하지 않은 그러한 정체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뭐예요? 물려받은 정체성이에요. 그 세대를 통해서 또는 몇십 년 동안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즐거운 일 자 이제 보실 게 있습니다. 세드가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의 과거 말했다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특이 하나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동사잖아. 말했다의 과거였느냐. 말했다 이게 만약에 동사였으면 뒤에 꼭 목적어 을률이 나옵니다. 말했다였으면 뒤에 목적어 나오거든.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 번 이게 만약에 동사였다면 말했다였으면 뒤에는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나왔지? 다이지. 명사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얘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라는 얘기예요. 명사 뒤에 피피는 후치 수식입니다. 즐거운 일 즐거운 것 그럼 세드가 과거 분사니까 또 말함을 당하다라고 하지 말고 전해지는 뜻이에요. 전해지는 모에 의해서 썸원 가로 닫자. 왜 닫을까요? 명사 다음에 wh는 가로 열 거거든. 그럼 가로 닫으면 돼. 쫄지마.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뒤에 wh가 나오면 해석하지 않고 후치 수식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누군가에 의해 전해진 즐거운 일은 근데 어느 누군가 얼굴 표정이 얘가 첫 번째 동사 버즈나르빌 얘가 두 번째 동사 명사 뒤에 wh는요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다듬으면 돼요. 다듬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얼굴 표정이 행복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표정은 행복을 드러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는 즐거운 일은 즐거운 것은 나타냅니다. 빈정댐 또는 빛고움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 번 얼굴 표정이요. 행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에 전해지는 아주 재밌게 말하는 거 좋은 일은요. 그건 빈정댐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 자 이거 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문장 해석은 사실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채화만 하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단어 수건 계속 암기하는 게 맞는데 더 이상 단어 공부하고 나서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빡세게 해석 채화 공부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3월 달에 학교 갈 때 해석 능력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 조카가 예비고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이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오랜만에 케이스트 한 번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열심히 공부해서 3월 달 완전 다른 학생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